우리나라에서 김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시가 이시인데요 2015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14.7%를 차지하고 있고 약 7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시는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주이시 계통과 전주이시 계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중국계통과 만주계통, 월남계통이 있으며 또한 다른 성시에서 분적한 이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성이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이시는 철성이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남 고성의 옛지명이 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2015년 실시한 통계조사에 고성이시와 철성이시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만 둘은 같은 성시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둘을 합한 총 10만 4,768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이시는 총 10대파로 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중 7대파는 이암의 손자이며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용헌공 이원의 7형제를 각각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고성이시는 관양이 경남 고성이지만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이 중 함께 모여 사는 곳을 세거지 혹은 집성촌이라고 하죠 집성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대거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면서 집성촌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근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이시 집성촌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국리 사천시 산암면 사촌리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를 비롯해서 경상북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집성촌이 있었고 바다 건너 제주도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삭주군 외남면 송남리에 집성촌이 있었다 뿌리공원이 있는 대전의 대덕구 비례골에도 고성이시 집성촌이 있는데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와 갑자사와를 피해 고성이시의 일가인 이계종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면서 형성되었고 지금은 47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